여정현의 세계일주 태국촌부리 꼬시창 태국왕의 여름군전이 있던 꼬시창을 회사 직원들과 방문했습니다. 꼬시창은 시아차에서 12km 떨어져 있는데 번잡한 곳을 실화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시아차 중심부에서는 꼬로이부두까지 성태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꼬시창에 가기 위해서는 시아차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배는 오전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선박은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파도가 있을 경우 조금 심하게 흔들립니다. 배에서는 남차방 항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해 중에는 해상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태국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 45분간 항해 후 드디어 꼬시창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산차오 포칼라이라는 중국인들이 건설한 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설날에는 많은 불교도인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산차오 포칼라이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원에 도착하면 꼬시창의 아름다운 전경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꼬시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아스당부두로 이곳은 웨딩 촬영하는 분들로 항상 분빕니다. 아스당부두는 아름답지만 해변의 모래는 그렇게 고운 편은 아닙니다. 꼬시창에서 가장 인기고 있는 것은 라마 4세, 5세, 6세가 사용하던 여름왕국 프라츠타 트트라츠탄입니다. 여름왕국의 외관은 발코디가 있는 커피숍을 연상시킵니다. 아스당부두에서 여름왕국으로 가는 정원도 아름답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꼬시창에서 약 3시간을 보내고 다시 시라차로 돌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았지만 모두 무사히 기가할 수 있었습니다. 번잡한 파타야갈 싫고 조용히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꼬시창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세계지추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